내 소중한 추억을 지키기 위해 설치했다. 윈도우 xp 베논 저도 러브 육성이랑 해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폼이 많이 안 떨어진 거. 아 그니까 아니에요. 떨어졌다가 나타는 떨어졌다가 다시 찾은 거 같아요. 그래서 맞아. 사실 오늘 같은 날은 튀어줘야 돼. 틸려고 했는데 틸려고 했는데 육성이가 대답했다. 레드 조수 VN. 오케이. 아 이제 세마켄프다. 그래 30위안 하자. 오케이. 10편승을 30위안 하자는 거 같아. 10, 30. 아 지면 30위안이라고. 동네형은 내가 질 거라고 가정하고 있구만. 나 이길 건데? 워씨 레벨 26이요. 소흥 말고는 레벨 26이랑 싸워보는 건 처음인데? 물론 뭐 레벨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실력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강하다. 얼마 전에 얼마 전 두 명이 이겼을 때 그날 오십한테도 일성이 오십한테도 10대 1로 줬어요. 아니 그날은 폼 허락이고 오늘은 폼 상승이라는 게 거짓말인가? 그냥 닉네임부터 이미 싸우려고 온 사람입니까? 잘 가세요. 닉네임부터 싸우러 온 사람이네. 아니 그럼 그때는 폼 떨어지고 오늘은 폼이 좋은 거 같다는 게 글로 게 거짓말이디? 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잘 따라. 닉자차가 어그로꾸로 왔는데 어차피. 열심히 산다. 아 소란하다. 자 일단 시작합니다. 원한만 마주와 오하란 주아. 아 살짝 풀었다고 생각했네요. 아 자켓 풀었다고 생각했네요. 오늘 컨디션이 진짜 왜 이렇게 잡기를 못 보이지 않았나. 아까 조금 아 이런 게 제가 지금 오늘 변명이 아니라 아 좀 그렇다 생각하는데. 아 진짜 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첫 판 좀 이기자. 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진짜 재밌는 일이 없네.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그래 차라리 좀 라이프 한번 좀 해보자. 그냥. 역시 크리스 잡는 노하우는 쩔게 많다. 근데 뭐 라이프라고 못 잡을 것 같진 않은데. 아이씨. 아우 뭐야. 꺼졌네. 근데 너 너무 눈이 붓이다. 그냥. 나 좀. 너 뭐지. 한 번 해볼게요. 너무 눈부셔. 저 조명이. 아이씨. 아이씨. 그냥 이러네. 아이씨. 이런게. 아이씨. 아이씨. 잡기 오늘 진짜 안풀린다. 어. 오늘 잡기 왜 이렇게 못끄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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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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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미치구야 아이씨 요번판 지면 10대 0 당한다 요번판 지면 개말려서 10대 0 당한다 아이씨 너가 쥐면 안돼 점프를 점프가 갑자기 안되데 아 오거지로 이겼다 야 썽글맨 잘했다 아 오거지로 이겼다 오거지로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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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하지마 그냥 가크래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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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그만해 아 죽어 귀찮아 죽겠네 진짜 료가 졌다니 피해가 막힘하네 그만 좀 해 그만 괴롭혀 뿌리야 아휴 커뮤사키 했다고 진짜 장난하나 아까 커뮤사키였는데 왜 두번잡기가 나간거다 아까 커뮤사키였는데 왜 두번잡기가 나간거다 뿌리야 아휴 살려줘 중단이 안보여 안마가지잖아 중단 간장하겠다 죽어줘 죽어줘 입성 너무 침착하게 버티지마 문제 문제는 늘 고로다 아휴 아휴 나 뛰었어 아휴 진짜 에휴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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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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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까 뛰었을 때 뛰어뒀으면 완전히 이긴거지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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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이런 애한테는 1점 1점이 소중한데. 아! 아! 좋지면 안좋다. 별로 안좋.. 지금 내 파토리가 안좋아요. 아! 뛰었다고! 나 진짜 맹세해. 하늘의 맹세해. 나 아까 뛰었어. 왜 안 뛰어진가고. 완전히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 거기서 대시 잡기 타이밍이었거든. 오! 야! 너무 빨리 기절하네. 아! 나그면서 바디 끓이지. 제일 짧구나. 오! 오! 이게 진짜 큰일났다. 방금 완전 계산대로 서서 막고 있었는데 안재약발이 안나왔다. 진짜 큰일났네. 글씨. 여긴 대신에 방금을 반으로 멈추지. 으악! 으악! 반 hunt! 아우 저 정신도 차릴거야. 하아아아. 흐으! 흐으! 으악! 으으! 으악! 으으! 으으! 큰일 났다 이러면 안되죠 좀 기억을 살리자 슈트는 안당해줄거야 슈트는 안당해줄거야 아이 이거 완전 망했네 장풍료로 이효리 잡는거를 이렇게 못하다니 슈트는 안당해줄게 야 고로, 고로, 고로 죽이고 로버트랑 일대 일로 정정정 다긴 싸우자 도로 죽여버리고 1대1로 정정당당하게 해드레그레 야 로버트 너 죽었어 죽여버린다 로버트 으읍 까! Um 으 뭐야 오 야 가! 미안해 미안해 아! 아이씨 아아.. 진짜 쑤 저런 초딩 같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아이 아 오늘 왜 이러냐 아이 진짜 아 오늘 날이 아닌 것 같다 지윳됐다 오늘 내 파트는 졸라 안 좋다 아 오늘 땄다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네 야 이렇게 안풀리냐 으 음 inku 아 장풍료를 그래도 좀 아는데 하긴 입장이 예전에도 나랑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얘는 지르기도 잘 이용해 맞아 다른 네임드들이랑 약간 다른게 있죠 지르기도 한껏 잘 이용해 아아 고로 때문에 역스트는 힘든데 로버트한테 최대한 안맞는다면 어쩌네 맨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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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오! 무에 씻고 유단각! 예라이씨 여유있다 이거지? 그래 내가 고루한테 역전은 못하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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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나가! 야! 이거 줘! 쓰레기 조심 아! 아! 아 어렵네 어렵네 아 좋지 않아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조금 바꿔봐야겠다 조금만 바꿔봐야겠다 고로로 이중마크를 좀 해야겠다 근데 어우 오랜만에 이효리한테 당하네 이효리한테 이렇게 당하는거 오랜만이네 고객님 현재의 여섯 발칸 이십니다 하하하 레디 고! 하하하 아 아 아 아 하하 아 그래 이게 정상 레파투른데 아 왜 이효리한테 계속 너무 당했어 내판 연속 이효리한테 당하냐 어디서 로버트를 약을 팔라그래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 참읔 아일이요 오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열받네 아 이번팔 치면 꿈도 희망도 없다 야 죽어 야 내가 크리스를 잘 못하긴 하지만 저거에 죽으면 안되지 아 아 진짜 죽여버려 아 뭐야 로버트 저리 들어갔네 야 로버트 어디갔어 이렇게 바꾸는 전략 잘하고 있는거다 근데 그러지마 로버트 나오려면 계속 나와 로버트 로버트가 낫지 크리스보단 레이디 고 야 이 쌍놈아 흐 흐흫 우레야 나 인말 아 오 오 오 오 어 어 어 어 어 까분다 러블던 까분다 까불지 마라 이오리만 딴건 까불 니가 까불게 당연하고 니가 이기고 이오리는 까불지 마라 오 어어 짜증 나네요 으 으 아아 아 아 맞아 아우 아 너무 감각이 안졌네 아아 아 알고 있구만 아우 아 진짜? 우리 왜 이렇게 기본적으로 못 보이지? 누르고 있었는데 아 첫판부터 기본적으로 멸망하더니 오늘 입성의 전투력은 둘째치고 내 전투력이 느낌이 안 좋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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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파헤법인건 알고 있는데 저거 위험한 짓이라 잘 안하는데 자신있다 이거네요 아 아 아 잘하네 아 아 아 고로 때문에 역전은 무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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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깝치네 너무 너무 자신감있게 해가지고 내가 좀 황당하네 원래 유리 이제 포기하는 거 여기요 물을 깔아 물을 깔아 물이 감히는게 물을 깔아 물을 깔아 물이 빠져 물을 깔아 물을 깔아 물을 깔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진짜 존나 귀찮네 진짜. 고로는 귀찮게 보다 무서운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너무 만만하게 보진마. 클락이 좀 좆밥같이 보이긴 하지만 너무 만만하게 본다. 클락이 우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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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도 우스워? 어퍼만 잘 써도 되는데 나라도 우스워? 아.. 고로가 문제네. 항상 고로가 문제인데. 오늘은 이효리한테도 많이 당하네요. 잘한다. 흐헤헤헤헤. 방금 바나나 흐헤헤헤. 아시, 다오르네. 아시, 다오르네. 다음, 2, 3. 다음, 2, 3. 다음, 3. 다음, 3. 다음, 3, 4. 기본 잡기 그만해봐 나 오늘 기분이 잘 못 푼다 너무 기분 잡기 하지마 아 이거 잃혔어 아 역시 목숨 걸고 내밀어야 돼 아 역시 역시 저거 한 번 잡히면 너무 심해서 목숨 걸고 내밀어야 되는군 다 다음 오 너만 타야된 거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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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오스를 신경쓰다 야오스를 신경쓰다 아우 유효리한테 당하면 안되는데 우로라는 벽도 있는데 Um 아 아 자 잘하네 잘해 잘해 한 번 더 해봐 아 라이크한테 낙잡내리 뭐야 라이프 역시 하면 할수록 어려워 아..에너지가 너무 벌레다 이게 문제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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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라이프로 아.. 라이프로 진짜 하면 할수록 어렵긴 하다 하면 할수가 없다 하면 할수록 고로가 고로 스타일도 천차만별이고 기본공방도 안되고 하면 할수록 어렵다 어? 아씨 와중에 잘못 골랐네 와중에 잘못 골랐어요 딴생각하다가 고로만 생각하다가 잘못 골랐어 아기 그 곱공방은 아직도 그 곱공방이라 근데 안 맞을 수 없는 것 같아 아기 정말 잘 못하고 그 곱공방에 엔지 그 곱공방에 다시 계시나 아기 오우 야야야야 아아아아아아 캐치 당했어. 순간이 돌아다 캐치 당했어. 오하는 중 때로. 장풍료로 고로랑 붙다니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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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z과 계열 받네. 한 번 더 붙자고 하고 싶다. 계열 받는다. 그래도 이게 좀 나은데요. 그나마 이게 좀 낫다. 일단 뭐라도 해볼 수 있는 라인업으로 해야지 아 너무 할 게 없어 너무 아 오랜만에 이효리한테 싸우면 밀리는 거 오랜만이다 아 아 열받아 개열받네 개열받는다. 30이야 한 번 더 하자 그래야겠다 오랜만에 못하오려는데 개열받는다 아이씨 잘못 방향을 잘못해 안 돼 와우 진짜 힘찍하게 붙은 날아 좀 죽어봐 입성 야 1잔만 더 줘 새끼야 오로! 오로 한 번만 죽이자 야이 야이 새끼야 1점 더 땄다 임마 미안하다 10대 3은 돼줄 수 없었다 1점 더 땄다 어 방금 노클로 수트했나? 방금 노클로 수트한거 아닌가? 1점 더 땄지롱 아 개열받어 너 두고보자 입성 진짜 내가 이씨 요새 술 처먹어서 그런데 연습하고 온다 너 이 씹 죽여버릴꺼 레디 고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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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지마 계속 뛰어라 하트 획렛을 야, 미안해. 진짜 내가 실수했어, 미안. 내가 실수했어! 그래, 야, 우리 사이에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좋아, 이겼다. 아, ㅈㄴ하네. 이 새끼 내 료를 잘 아는데? 야, 너 내 료 영상 혹시 보고하니? 왜 이렇게 날 잘 알아? 진짜 레바나? 아우, 씨. 나 뭐 했다고! 아, 저 고루 이 새끼. 찐기 맛이나 한 번 더 먹어라. 아, 젊다 헬반네. 찐기 맛이 맛이네. 야, 잠깐만!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딩기맛이 맛이네. 찐기 맛이네. 찐기 맛이네. 아, 약형을 좀 했는데. 아, 야, 캠칭 했는데. 아, 나 씨. 아, 진짜! 야, 썬글맨! 썬글맨 한 것만 해라. 정글맨 민폐 끼치지 말고 한 번만 해도 가장 걸리지 말아야 할 걸 걸렸다 진짜 날 잘하는데? 존나 잘하네 아 졸나 해봤다 진짜 가장 걸리지 말아야 할 걸 걸렸어 GG 야 열받는다 한 번만 더 하자면 되겠다 맥섬 노이즈 아 개회가 더 진짜 잘한다 강한데? 확실히 스타일이 대담해 다른 레인들이랑 달라 스타일이 대담해 다른 레인들이랑 달려면 스타일이 달라요 되게 대담해 좋아 잘해 멋있어 이제 이현졋 당하면 오늘 내맞는 날이다 익성한테 내맞는 날인가? 개빡치네 용서할 수 없다 그러게 한국인 참교육대이네 큰일 났다 동네오도 두 번 뚝 감았고 나도 두 번 뚝 감았으면 멸망이네 익성한테 내맞는 날 그래도 류파일법을 많이 안해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우 아 아 짜증나 아 저렇게 중담만 졸라게 해도 졸나 짜증나네 진짜 졸나 짜증나네 이런게 문제야 중담만 졸라해도 졸라 짜증나네 이효리 이효리 맞짱 한번 가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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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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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나! 아..왜 이렇게 짜증나지? 라인 하아! 하 4 3 으 아 아 아 하하하 캐캐캐캐캐 아 사람이 아는거니까 뭐 저걸 러블생이 몰랐다기보다 사람이 긴장 빨면은 아 이오리 생명연장의 꿈 한 판 더 생명연장 이오리 바로 해고였거든요 이오리 새끼 2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바로 해고였는데 생명연장 바로 다시 1개 시벨 강킥 좋아 기산대압 기산대압쾅했다 시벨 강킥으로 기산대압하고자 아 기절하라고 많이 맞았잖아 왜 기절을 안해 시벨 강킥을 한킥! 좋아. 첫번째 태고라뇨? 유일별심이 하고있는데 시작하자마자 1번이 우리 시벨강킥 좋아 오이씨 어디서 벚꽃이 쳤지? 아잇잠깐만 무 닫아! 아잇다 무 닫아! 아잇잠깐만 아잇잠깐만 야아아아 요리새끼 열심히 일해라 해고다 똑바로 안하냐? 시벨강킥 시벨강킥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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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으아악! 고루새끼야! 죽어! 고루새끼만 보면은 존나에 받았어 자 진텐과 억텐이 반씩 섞여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텐이 80%에요 진짜 나 고루에 대해서 너무 외치기 많거든 배오리 잘 좀 하자 똑바로 좀 하자 정신 좀 차리고 아아악! 아이 속바로 좀 하자 hardest 고루샛! 슈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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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끔만 믿어주시면 안돼요 야! 이런데 어떻게 믿어요? 지가 못해놓고 지가 못해놓고 일렬히 탓을 합니다 아잇! 이 새끼 진짜 존나 못하네 아잇! 진짜! 죽어 없는 새끼 아잇! 아 미친 지르지 마! 어 왜 배신을 해! 아 야 잠깐만! 아잇! 저렇게 나가는 순간 한 게 싫지 이렇게 된 이상 마크 하겠습니다 이번 판은 마크 한다 야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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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덤벼! 덤비라고 설풍은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 덤벼 이 새끼야 덤벼! 덤벼! 어디서 설풍으로 약을 팔려고 그랬는데 아 이효리 개쉽다! 방금 전까지 클리어로 두들겨봤던 사나이의 허세 이 요리 개쉽다라고 허세는 죽어라 우주 최강 크리스는 이제 노우지 아니라 나다 아 잠깐만 농담이었어 나는 크리스의 미련이 없다 아 야 잠깐만 정신이 없네 아우 그만 때려 그만 아 잠깐만 그래 빨리 죽여놔 아 짜증난다 여러분 내가 막 성실하게 안하는 것 같아도 성실하게 안하는 건 아니에요 얘가 워낙 노우입색이 워낙 탄탄한데 지르기도 되게 잘한다 지르기로 완전 여술이 먹이네 잘한다 잘한다 잘해도 좋겠다 킹홉을 잘해도 좋겠다 배부럽다 상대 랄드 탁 랄드 렛 렛 렛 렛 가 야 야 이 가 깨 이 이 계속 찔러 진짜 계속 질러 죽어라 계속 질러 사면 지르기는 너무 하지 않냐 호래야 호래야 아이씨 아 미친놈아 죽여버릴라 호래야 걸렸다 아이 잠깐만 아이 미친놈아 호래야 야 한 대만 더 때리게 해줘 한 대 더 때렸다 아이씨 두 대 더 때렸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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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최건 크리스는 노국이 아니라 나야 주석에서 왕의 대사치를 맞으며 야이씨 야이씨 거침없는 크리스 거침없는 크리스 거침없는 크리스 아이씨 여기 이렇게 넣을걸 왜 맞어 야아 니가 맞을 줄 몰랐지 야아 후압후압 야아 후압 어이 잠깐만 야아 다 아는구나 미안하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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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회였으면 이겼습니다 대회는 보통 3선승이거든 좋아 이겼어 정신승리야 1차 1차 정신승리 했고 자 가다듬고 가자 자 추한 정신승리 한번 했고 농담입니다 농담한거 가지고 죽자고 다 이겨들지 마세요 농담이에요 아아 신나 와렸다 아이씨 고로가 항상 무섭다 고로한테 뭘 해야되지 고로한테 뭘 해야되지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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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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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질러 익성 고수는 지르는거 아니다 야 고수는 지르는거 아니야 믿음에 배신하지마 니가 고수라고 믿음에 배신하지마 고수가 그렇게 허접하게 막 질러서야 그러니까 소옥형한테 맞는거야 지르니까 지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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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렸어 지르지마 너 지르면 나는 이겨도 배너는 이겨도 소옥을 이길 수 없어 자꾸 지르면 지르지마 내가 진심으로 충고하는 말입니다 아아 나 점프 강팔했는데 왜이러냐 오늘 지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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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문제는 항상 고르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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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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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미안해 아 어딜 텅크판 잡기를 해 아 야 아잇 아잇 마지막까지가 아 후달린다 인기 아 아 아 아 아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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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기 세끼 죽어 좀 고르기 세끼 형 텐션 높게 즐겨 가는 거 보기 좋은데 지금 스코어 좋다 꼭 이기자 형 난 항상 이기고 싶은 마음으로 해 내가 딱히 자비심이 넘쳐서 여지껏 상대들한테 져준 건 아니야 난 이기려고 처전에 다 했는데 어... 진거지 나도 당연히 이기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예능 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기고 싶어요 저 진짜 아 잠깐만x2 아 진짜 아 왜이래 아 저 왕장풍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 장풍의 반대로 쏠 수가 없네 레디 고 아잇 헤헤헤 헤헤헤 철풍은 안 잡힌다 아 아 아 아 야 야 설풍파의 전문이 배논이야 설풍은 나에게 통하질 않아 아이! 아! 미안해 야 너! 야 계속 잡어 아이씨 열 받았나보다 러블성 내 얘기 들었냐? 야 너 혹시 내 방송 처벌냐? 설풍 안 잡힌다 그러니까 농락 설풍 두 번 잡네 야 또 해봐 야 또 해봐 또 해보라고 이게 농담이야 하지마 아 이거 어디서 장풍놀이야 어디서 장풍놀이야 아이씨 아 열 받는다 아 러블성 사람을 열받게 하는 재주가 있네 아아 아 열 받 아 진짜 열받는다 열받게 하는 사람이 열받게 하는 재주가 있어 지금까지 만난 어 지금까지 만난 네임드들과 스타일이 확연히 다르다 졸라 변태같이 잘한다 졸라 변태같이 잘한다 어?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난 방 너네들 출동 너네들 연락 너네들 verkει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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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헤헤헤헤헤 어딜 이유리로 자꾸 재미를 보라구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같이 맞자 임마 아야 같이 맞자니까 왜 혼자 때려 아이씨 아 아 큰일 났네 아유 아 나 굴렀다 굴렀다 진짜 굴렀다고 아 이제 근데 안되는데 레디 고! 아! 딱 걸렸다. 중국식 까클이구나. 딱 걸렸다. 중국식 까클. 멋진 씬이었다. 해야! 해야! 아 뭐! 왜 그래! 도발성 플레이 하지마. 미매너야. 어! 잠깐만! 이겼다. 우주 최강 크리스. 아! 일단 크리스는 이겼다. 우주 최강이다. 내가. 이겼다. 아! 이겼다. 저기요. 윗성님. 뭐 해야 되죠? 아! 아! 정강이도 그만까. 아! 윗성님! 윗성님! 윗성! 아! 이거! 이거 놀았는데! 아! 운 좋다. 나 이거 노린 건데 운 좋다. 나 이거 노렸는데 운도 좋다. 이거 좋아? 아! 아이씨. 신나여. 단네. 러브 일성! 니가 로봇들을 그렇게 잘해? 덤벼. 덤벼! 1, 2, 3, 2, 1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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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 뭐여? 아 크리스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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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고! 야야야야야야야 아, 니가 로봇해서 안다 이거지? 어우, 짜증나네 어우, 뭐야 아까, 죄갚아주마 나는 그거 쓸 줄 모른 줄 알아? 우주채간 크리스는 나야 아, 야, 잠깐만 아, 야, 잠깐만 아, 야, 잠깐만 아이씨 아우 왜 같이 맞어 아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여러분 로버트는 안되겠습니다 얘가 로버트를 지가 잘하다 보니까 로버트 파이벌법을 잘한다 안되겠다 로버트 되니까 됐다 썽글맨으로 갈게요 한판 버린 느낌이다 이오리는 한몫 해줬는데 로버트는 한판 버린 느낌이네 안되어있어 아 나 눌렀는데 드디어 걸렸구나 헤헤 알고있지 털풍밖에 더 하겠어 털풍밖에 더 하겠냐고 알고있지 드디어 걸렸구나 니가 아까부터 왜 안걸리나 했다 털풍밖에 더 하겠어 털풍밖에 안걸리네 털풍밖에 안걸리네 털풍밖에 안걸리네 털풍밖에 안걸리네 털풍 personagem 털풍밖에 안걸리네 털풍antage 죽여버린다 보르새끼 보르새끼 죽여버린다 뛰어 죽여버린다 보르새끼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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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정의의 날라차기다 썽글맨 썽글맨의 정의구역 날라차기 뛰어 아이 로버트 괜히 했네 이거 로베르토 새끼 괜히 골라가지고 한판네 썽글맨 할거야 썽글맨 믿고 가봅시다 로베르토는 안되겠다 로베르토 손자 썽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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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게 사기치네 하하 야호 아 야 잠깐만 기본잡기 하지 말라고 아 아 기본잡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오래 기본잡기 목표도 있냐 아 야 로베르토 피스 파워가 어 치였어 로베르토 로베르토 아 야 야 이 사기치네 로베르토 짱 로베르토 죽어라 고로 어 왜 내가 했는데 아 왜 아 아 아 어 아 아 레디 고 어딜 에이를 아 이거 뭐냐 죽어 좀 아 진짜 죽여버릴까 봐 아 존나 해봐 아 존나 해봐 아 기본잡기 계속 잡히네 열받네 아 이 망할룸에 기본잡기를 왜 자꾸 잡히냐 기본잡기 가까이 붙으면 기본잡기가 엄청 긁네 아우 무조건 기본잡기 하네 근데 그걸 계속 당하는 나도 바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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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이러네? 또? 아 진짜 이랬네. 죽어! 아 계속 기분잡기 당하는데 왜 이러지? 이상하네. 죽어. 죽어. 어딜 두상을 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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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쩌라고. 죽어. 잡지 엔딩이다. 아 열받어. 이번 전판 이긴 건데. 아 진짜 전판 이긴 거였는데. 7대5였는데 존나 아깝네. 아쉽단 얘기입니다. 그냥 아쉽다고. 아쉽다고. 입성이가 너무 세가지고 후달린다고 지금. 나의 숙적 고로도 잘하고 있는 느낌. 아 고맙습니다. 아쉽단 얘기. 아쉽단 얘기. 아쉽단 얘기. 아쉽단 얘기. 누가 다 뽑았는지. 여기. 너무너무. 아쉽단 얘기. 너무너무. HARANIIIIIIX. 아쉽단 얘기. 에헤헤헴. 셀퍼가 안 된다니까. 나한테 셀퍼가 하지 말라고. 라운드 투. 레리 GO! 아이없터쟁이 새끼. 어퍼만 써! 어퍼만 써! 어퍼만 써! 이게 어퍼 입성이네. 아하하하 아 존나 할 거 없다. 어떻게 이렇게 할 게 없지? 어퍼 입성. 방금도 어퍼 썼어요. אס포만 찍은 도 lining 엎포로 흥하자 엎포로 망했어 하하하하 너무 Auto 예기 우랴! 위낭! 자! 포함! 레디! 고! 우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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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깐만! 미안해.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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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났다! 아잠! 야 거기서 뛰냐? 거기서 뛸 필요 없는데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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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내가 지금까지 한 뭐 이룡이나 노우기랑 슈관이 완전 달라서 다르던 어쨌든 그게 잘하는 겁니다. 잘한다는 얘기는 하는 거예요 야 고룽 고룽이 나 고룽하지만 졸라 못하지만 한 번 가보자 잘 못하지만 한 번 가본다 아 이거 탈미야 아 아 아 이거 왜 나가 저기서 좀 삭제해줘 아 진짜 나 간장하겠네 아 열받아 아우 열받아 아 진짜 오지게 잡는다 아 미친새끼 저걸 왜 도와줘 아 저거 미친새끼 왜 도와줘 아 저거 진짜 꼬이되기 싫어 아 고고전 고고전 야 나 치고 잡았는데 아 아 치고 잡기 했는데 아 안 나가냐 치고 잡기 했는데요 그게 안 나가서 그걸 만회해보려고 급했어요 아 치고 잡기 넣었는데 아 아 완전 승부수였는데 진짜 아 아우 꽉쳐 진짜 그냥 노크가 나을까 고고전 아 방금 치고 잡기 넣었는데 커밋 넣었는데 왜 안 나갔지 아아 이 진지 좀 이러지 말라고 잘 좀 하자 아아 잘 좀 하자 아, 진짜 이거. 아.. 짜증나 아 짜증나 1등 아 진짜 안녕 신기할 정도로 아 뭐 어쩌라고 이거라는거야 이제 도망가면서 어커만 쓸텐데 이제 도망가면서 어커만 쓰는데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아 아 에이 망했다 또 이 코어가 나오고 말았네 아 열받아 어 열받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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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이제 제 룰을 잘 잡어 지금까지 해온 중국이 요리 중에선 제일 잘 잡어 성이 많이 내 스타일을 파악한 건 파악해 온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요새 술만 쳐먹고 그냥 그냥 내가 못하는 건지 둘 다 하겠 오레야 죽어라 좀 이요리는 좀 빨리 가라 열받는다 다음 번에 두고 보자 이요리 다음 번에 두고 보자 아야 아 진짜 저것도 며치겠네 아 왜 자꾸 골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암 앞 암 아 이거 딱 걸리네 아 이거 마무리 못하잖아 아 큰일 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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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를 마무리 못한 순간 싸움이 어려워졌다 지진 오늘은 안되겠다 재밌었다 아 진짜 고로새끼 에이 재밌었습니다 다음번에 음 입성이를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좀 더 대비를 해서 입성이의 요 스타일을 이제 좀 오늘 맞아 봐서 알았으니까 좀 더 대비를 해서 다음번에 아 근데 두번째 전투는 6대6에서 4연패 당한거 너무 짜증난다 에이 개못하네 진짜 다음번에 입성 좀 제대로 패보겠습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보단 아 뭐 입성은 무조건 이기겠다 이런거 보다 다음번에는 근데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